시청자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 어떤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 경남 지역 성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중범죄자가 600명 가까이나 됩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옆 화단에서 뛰쳐나와 도망을 가는 한 남성입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살 김 모 씨의 도주 모습입니다. 김 씨는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범행을 하려한 상습 성범죄자였습니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수가 부산 경남 지역에 585명이 이릅니다. 부산의 경우 286명 가운데 북구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진구와 사산구는 36명, 4구 27명 순입니다. 296명의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있는 경남의 경우 창원시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거제시였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 수는 부산의 경우 지난 2013년 616명에서 지난해 1,806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각 가정별로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등록 대상자는 일정 기간마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주변에 사는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기록은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